아 추워 가져왔어 오늘 먹은 거 어딨어요? 피자로 사. 근데 이건 약간 너무 공기 맛이야, 공기 맛. 그래서 이제. 그래. 저 지금 카페야, 근데 좀 춥길래 그냥 따뜻한 커피를 시켰어요. 김나는 거 보이시죠? 진짜. 지민은 오징어. 지민이는 오징어. 지민은 오징어. 지민이여 고 upset. 지민엘이 손질을 안고 앉아있어요. 도시아. 그리고 pensando. 이 şeyler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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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로 나오니까 하나도 안 추운데? 제육 자리를 말해라. 여기 가운데다. 비빔밥이에요. 먹어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리로 나오니까 하나도 안 추천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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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놀. 그냥 간단하게 했어. 이거. 콩프로스트 있던데. 그래도 귀엽지? 너무 예쁘다. 달콤하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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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바닐라 먹을게. 엄마 커피 줄까? 아니면 피자쥬? 레몬인가 봐 노란색이. 레몬인데 너무 너무. 레몬인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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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림이itt에 오르나? 레몬이 잘 안 흥미로운. 레몬인데? 레몬인데? 레몬에? 레몬을 통해? 그리고 콩나물도 있고 콩나물도 있어요 지금 근데 밥먹고 와서 불러가지고 콩나물를 먹을건데 여기있다 구름이 없어 구름이 아 맛있다 근데 이거 맛있으니까 비싼거같아 이거 선물 받아서 먹고 있는데 맨날 까먹어요 책상에 놔둬도 나중에 먹어야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안타고 한 번 더 안타고 최선의 가슴 커피 먹기에서 알겠어요 최선의 가슴 커피 먹기에서 알겠어요 저기서는 나오랍다 안시고 오 토가 있어 저거 이거 무슨 중간에 나와가지고 택시를 타고 저거 커피 나와봐 어디있어 진짜? 10분 정도 몇 번 더 안타고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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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